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재검표가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검표 자체를 대부분이 무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4.15 총선에 대한 기본, 기본 또 기본입니다. 지금은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본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엄청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리고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은폐할 수 없는 정거물들을 남겼습니다. 이 정거물들은 마치 건맥을 찾는 그런 탐정들이나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파면팔수록 계속해서 결정적인 정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0년년 출판인의 삶에서 잠시 휴식기를 취하는 동안 공병호TV를 보고 성급부정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친 한 출판인이 최태림 씨입니다. 그는 꼬박 100일 동안 21대 총선 데이터를 철두철미하게 파헤쳤습니다. 이를 어제 공병호TV에서 정격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서 그 사실을 낱낱이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관계자가 저는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의 계획, 관리, 집행, 검증 등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의혹, 의심 그리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답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거물이나 의심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답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떤 것도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거물과 의심과 의욕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그 이유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동작구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서 사전투표수를 당일 투표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수를 당일 투표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를 하면 그 비율은 66.6% 전국이 대개 평균이 한 66.6%입니다. 그런데 정당투표에서 당일투표그룹과 사전투표그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일투표 표본집단과 사전투표 표본집단 사이에서는 3, 4일의 격차가 있지만 성격 자체가 크게 변함이 없고 또 집단의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정당선호도가 다 비슷합니다. 당일투표그룹에서 정당을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전투표그룹에서 정당을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간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66%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오차범위 내에 예를 들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사이에 대부분 숫자가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경악할 만하기도 하고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56.1%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수를 당일투표 수로 나눈 값입니다. 놀랍기도 기독자유당은 25.5%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자유당은 서울시 동작구에서 당일투표 수는 3,589표를 얻은 데 반해가지고 사전투표 수는 916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당일투표의 25.5%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집단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당일투표 수를 보면 사전투표 수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기독자유당의 사전투표 수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가버렸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건 누군가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4.15 총선의 부정시비 문제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95.8%입니다. 평균치를 훨씬 더 넘었었습니다. 66.6%를. 열린민주당은 129%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친녀 위성정당은 엄청난 혜택을 봤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친녀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양당 사이의 격차가 무려 33.2%입니다. 꼭 같은 그런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위성정당 사이의 차이가 33.2%가 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절대 일어나기가 힘든 정도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열린민주당을 특별하게 밀어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번 분석 작업을 추진한 최태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12일 날 열린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을 발언을 소개합니다. 그 발언 속에 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습니다. 특정 세력이 특정 인물이 열린민주당에게 뭔가 사전투표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강한 합리적 의심을 최태림 씨는 연구 분석을 행하면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추가적인 그런 작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서울 강남구의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서울 동작구는 야성이 약간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보수의 본거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사전투표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와 서울 강남구의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가 거의 특성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입니다. 미래한국당은 47.8%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2.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는 당일 득표에서의 만일에 100표를 얻었다고 하면 사전투표에서는 22.4표밖에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학자들은 불가능이라는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통계적 변칙입니다. 개입이나 조작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힘든 글종의 자연 숫자가 아닌 손을 탄 손이 들어간 일종의 부정직한 숫자이자 인공 숫자입니다. 그런데 친녀 성당 정당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자매등당인 두 개 정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시민당은 91.0%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정목평균이 66.6%에 항상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123.9%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66%에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동작구가 33%인데 반해가지고 놀랍게도 강남구도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선택한 투표에서는 당일 투표그룹과 사전 투표그룹 사이가 상당히 유사한 정당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평균을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나누면 66.6%이기 때문에 66.6%를 기준해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의 모든 정당이 다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독자유당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20% 정도가 나온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50%에서 40%를 기록한 겁니다. 반면에 친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90%에 대해서 100%, 120%, 130%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표를 가져다가 표를 상대방에 주고 또 태로는 표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집어넣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증거물이 확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놀라운 발견, 충격적 발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추후에 최태림 씨가 제공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제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특히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투표, 비례대표 선택에서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났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밝히는 언론을 창간했습니다. 공데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공데일리를 g-o-n-g-d-a-i-l-y입니다. 공데일리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한국의 언론 환경에 저는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늘리 알리는 그런 신문을 창간준비작업을 거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다음에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공TV g-o-n-g tv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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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